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 자 숨을 쉬게 해줘야 돼 야 음악 다른 노래 틀자 왜 노래가 슬프냐 왜 노래가 슬프냐 숨을 쉴 수 있게 숨을 쉴 숨을 쉴 숨을 쉴 콧구멍 이거 콧구멍 이거 강도 괜찮아요? 어 나쁘지 형 반칙하면 맨맨 파티다 맨맨 파티다 나 여기 있으면 되지 어 내가 이 방 주인이다 난 굉장히 잘 찾을 자신이 있어 어 내가 내가 숨이 뭔지 보여주지 응 아 근데 무릎이 간지럽네 기다려 준비 야 배기 던지면 시작해 응 카메라 맞추면 안 돼 어 어 왜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불까지 보고 있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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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만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걸어다니는데? 아니야. 아니야? 아니야? 걸어다니는데? 아 왜있어? 어 여기 있는데? 여기에서 소리 났는데? 잠깐만 풀렸다 풀렸다. 야 내가 사자국 써서 그래. 내가 사자국 써서 그래. 오빠, 살 찼으니까 여기 살. 아, B형. 형, 우리 태용이가 사기를 쳤네. 태용이 형이, 잠시만, 꼭 팔 빼봐야지. 자, 맨맨파티 해야지. 팔을 빼봐. B형은 한 대 쓸까? 팔을 빼봐. 아니요, 뒤집어. 아니요, 뒤집어. 자, 설레다. 뭐야, 뭐야. 태용이 형, 이리 와야지. 일단 여기 와. 맨맨파티. 미안하다. 맨맨파티. 오케이, 알겠어. B형은 두 번 걷는다. 아휴. 야 이거 덥다, 잠시만. 나 헛조금 갈게. 아휴. 4기째로 끝나는 거 처음이네.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지?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지. 너는 4개를 쳤기 때문에 두 개로 묶겠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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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렇게 그렇게 묶으면 너는 앞을이. 괜찮아. 괜찮아. 얘, 얘. 벌 좀 빼놔야 돼. 죽겠다, 죽겠다. 대사. 흠. 흐헤헤. 흐헤헤. 자, 그러면 3라운드를 시작하자. 야, 아무것도 아니오. 미치. 숨도 못 쉬겠어. 숨 못 쉬겠어. 야, 지금 반죽하려면 4개를 타지라. 응. 알겠어. 그럼 우리가 물을 던지면 시작할게. 응. 오케이. 뭘 던지지? 내가 너한테 베개에서 던질게. 응. 준비 시작하는 거다. 응. 준비됐어? 응. 준비됐어? 응. 발을 시작하자. 응. kicked out. 응.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, 응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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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신규 센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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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